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처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본 것 같습니다. 올해 이민년의 운세인데요. 이민년에 삼신의 기운이 강하다. 그런 이세의 축복이 있다 하는 그런 나이를 뽑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안에 인구가 늘고 축복이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신의 운이 들어와서 자손이 생겨서 경사가 나는 나이와 띠를 말씀드릴게요. 30세 계유생. 올해 삼신에 결혼하셨다면 삼신의 문을 열어서 아들의 운이 많습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셔서 자손을 잘 뒀으면 좋겠고요. 또 축하해요. 그리고 31살 임신생. 31살 임신생 분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봤을 적에 이렇게 쌍둥이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있어. 임신생, 31살. 그런데 배 두 번 아파서 난 한 번 아파서 난 한 방이 좋지. 그리고 32살 신미생. 올해 삼신의 기운이 열렸고요. 삼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칠성한테 옛 어른들이 정하수 떠놓고 빌어왔잖아요. 빌어와서 칠성님 전에 빌어가지고 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도 후손을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어느 가정이나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옛날부터 내려왔던 칠성의 위하고 삼신한테 공을 들여서 대대손손이 내려오는 삼신의 운이거든요. 그래서 삼신 할머니가 심통 부리면 자손을 안 줘요. 자손이 생겼다가도 유산이 되고 이러거든요. 웃음의 쓰리지만 삼신 할머니한테 노자가 안 가게끔 잘들 하세요. 우리 34살 기사생. 기사생분들은 가만히 보면 자궁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고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자손들 날 적에 제왕절개를 하면 날짜를 보잖아요. 날짜를 보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 시간도 제가 얘기했지만 인동살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8일날, 18일날, 28일날 이 날로 하지 말고 기왕이면 피는 날, 6일날, 16일날, 26일날 이런 식으로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3자 숫자도 괜찮고 5자, 6자, 7자 숫자도 괜찮아요. 날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좋은 적에 태기를 해서 자손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 자손이 크게 성장해서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른은 다섯, 무진생, 힘들게 자손이 시험관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성공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시험관 저기한다면 보편적으로 쌍둥이가 많다 그러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험관을 잘 하셔가지고 쉴 수 없이 잘 하셔가지고서는 자손을 삼신의 운을 받아서 자손이 있으면 좋겠고요. 서른여덟, 서른여덟 이제 지금 나이들은 먹고 그랬지만 그래도 힘들게 자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축복을 저버리지 마시고 꼭 안 낳는다 소리 하지 마시고 자손을 갖다 낳는 방향으로 하셔가지고 집에 갖다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마흔살, 마흔세살, 마흔하나 임술생, 마흔세살 경신생 굉장히 나이가 먹어서 될까요 하는데 괜찮습니다. 올해 좀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올해 삼신의 운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올해 이민연회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삼신의 운을 잘 받으셔가지고 자손들 낳으셔가지고 건강해서 출세 큰 기둥이 될 수 있게끔 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기운이 삼신의 기운이 들었을 적에는 한번 삼신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올해 삼신의 운을 많이 받아서 가정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학만신이었습니다. 후원